안녕하세요. 타로 뉴스 해미리 조언 교수입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 타로 뉴스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를 걸었죠. 그게 뭐냐면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주를 점성학과 그리고 수비학과 그리고 사주로 분석을 해드려서 동영상 제작을 하겠다고 말씀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선착순 지원자를 받겠습니다. 한순간에 우선 바로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올라가자마자. 그리고 지금 12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찍는 시간이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조금 말씀드리면 100명 거의 가까운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밤새 문자로도 오고 그리고 막 톡으로도 오고 계속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타로 뉴스를 많이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정말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위안이 되고 여러 가지 소임을 가진 일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통신이라는 공간에서 무용의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대로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또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요. 거기에 제가 지금 우선 원칙은 제 1의 원칙은 뭐가 되냐면 일주일에 한 분만 올려 드릴 거예요. 동영상으로 그리고 원칙으로 또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익명으로 그거는 공개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타로 뉴스의 동영상으로 우선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달에 4명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선택이 되신 분들은 어제 한 시점이 거의 100명 가까이 왔는데 분들 중에서 4명 제일 빨리 보내시고 거기에다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신 분. 그러니까 양력, 생년월일 시에 그리고 거기다 태어난 지역까지 해서 하자가 없이 표현해 주신 분을 위주로 해서 제가 개인체스로 다시 보낼게요. 그러면 그분이 선택되신 분이라 생각하시고 다시 동영상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달달이 지금 4명씩 해서 계속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혹시나 안 되신 분들은 또 내지는 답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달에 우리가 초에 또 올라갈 때 즉시로 들어오세요. 올리자마자 즉시로 들어오셔서 하면 훨씬 더 상담을 받을 기회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제 해밀 이주원에게 만약에 상담을 받으면 장점이 뭐냐. 장점은 저는 수비학, 제가 지금 강의 속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수비학은 생년월일로 이루어진 숫자로 보는 세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점성학, 별자리로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별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병원에서 태어난 세대들 정확하게 무슨 어느 지역에서 어느 병원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사실은 점성학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주 분석은 저희 동영상에서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데 제가 사주로 간명을 한 지는 10년 이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수비학과 별자리와 그리고 사주를 크로스를 해서 믹스를 해서 손님이 오시면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타로까지 합쳐서 네 가지를 써서 제가 상담을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고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원을 진짜로 멀리 계시면서 오시지 못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의만 있으면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할 거고 혹시나 이번에 선택이 지금 안 되어서 된 분들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기회가 오게 되면 다시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분들은 전부 다 개인 첸스로 갈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딴 분들 것도 분석한 거를 잘 보시고 나중에 다음에 기회되면 그렇게 사실은 저한테 상담 받는 것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첸스로 또 일정의 요금만 지불하시면 또 상담을 제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상담 문의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제 동영상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답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